네, 그러면 지금부터 백선엽씨가 한국전쟁에서 백선엽 장군으로서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방경비대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군 육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1950년 4월에 육군 대령으로 진급을 하게 돼요. 음, 자, 1920년생이라 그랬죠? 1920년생인데 1950년, 네, 만 30세 생일이 되기도 전에 대령을 달았어요. 야, 요즘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령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40대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40대가 돼야지 대령이 될 수 있는데 무슨 20대의 대령을 달아? 음, 어쨌든 이때 우리나라 군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당시에 제1사단장에 배치가 됐어요. 음, 당시 사단장이 대령 편지였어. 그 다음에 이제 대령이 되고 나서 시흥으로 가서 고급 간부 교육을 받았어요. 그 고군반이라고 했어요. 고급 군사반. 음, 보통 그 장교들이 초급 간부 교육 뭐 이런 거는 소위 임관할 때 다 받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급 간부 교육 뭐 이런 거는 사실 대위 임관할 때 받아요. 대위로 진급할 때. 음, 대위일 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군반 교육 이런 거는 예, 원래는 그 영광급으로 갈 때 받는데 한 소령급 될 때 받는다고 하는데 저때는 아마 대령 때 받았나 봐. 음. 그런데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 7시에 부관이 연락을 해요. 사단장님, 그 전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사단 사령부로 가요. 근데 이때는 1사단 사령부가 지금처럼 저기 파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사단 그 뭐냐 전진부대 지금 1사단 파주에 있죠. 근데 1사단 사령부가 그 당시에는 수색이 있었어요. 그 원래 수색이 지금도 이제 그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는데 그 하여간 그 근처가 이제 기지가 있었어. 근데 이 수색에 도착했던 시점에 개성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퇴각을 해야 되는데 총 퇴각을 하면 완전히 그 부대 규모가 해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사단급 현재를 유지하면서 퇴각했던 부대는 1사단, 6사단, 8사단뿐이었어요. 이때는 6사단이 춘천에 있었고 8사단이 강릉에 있었어요. 지금은 6사단이 철원 전방에 있고 3사단하고 같이 3사단이 백골이죠. 그리고 8사단이 3사단, 6사단하고 그 후방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 8사단도 철원일 거야. 근데 이제 한강 방어선 전투 이래 그런 여러가지 방어작전의 주력이 투입이 됐기는 했는데 결국은 후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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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해서 낙동강까지 가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전시 상황이 워낙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1950년 7월 이제 백선엽씨가 만 29세 7개월의 나이로 준장계급장을 달아요. 30대도 안 됐는데 스타를 달아. 만 29세 7개월의 스타를 달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요. 아마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 최연소 장군일 거야. 생각해봐요. 20대의 생각해봐요. 20대의 스타를 달았어. 물론 전시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당시 이제 군 경력자들을 우선적으로 그 장교를 배치를 했으니 뭐 어쩌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950년 7월에 만 29세 7개월로 스타를 달아요. 음... 명복을 비는 거는 맞는데 존경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때 당시 낙동강전선의 칠곡북쪽 특히 칠곡쪽 이 대구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1사단이 방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부동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8월 20일 이때가 제일 그... 긴박했었나봐. 이때 488고지 그... 탈환 작전 당시에 연설을 해요. 앞부분 좀 생각하고 뒷부분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사단장인데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을 수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뭐냐 간부들이 그... 병사들을 교육을 할 때 내가 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보통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초대장이 중대장이 대대장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사단장이 선두에 서서 돌격한다. 사단장이 후퇴하면 제군들이 사단장을 쏜다. 니들이 쏴라. 응? 내가 도망가는 걸 보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 1사단은 지금도 부대 이름이 전진이에요. 전진밖에 안 해. 경계구도 전진이래. 1사단은. 응. 지금은 1사단이 수색이 아니고 파주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전후로 결국 다부동군 고지를 완전히 탈환하게 되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탈환을 해요. 평양으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사단장이었던 그 104단장이 미군이 미군한테 그 뭐냐 전차대대를 달라고 해요. 한국전쟁 때 공정은 인정하죠. 나도. 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근데 미군 전차대대를 지원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미군이 니네 보병이 어떻게 우리 전차대대의 속도로 따라올 수 있겠냐 하니까 백선엽 씨가 백선엽 준장이 이 당시 백준장이 두고 봐라 우리가 따라 붙을 거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 진짜 1사단은요 잠도 안자고 야간행군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행군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잖아요. 현시점에서 10분간 휴식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취침을 안하고 야간행군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야간행군을 하면서 미군 그 전차대대가 원래 먼저 출발을 했는데 그걸 제친 거야. 근데 이제 전차부대들도 약점이 있었대요. 낮에는 진짜 전차가 진짜 갑인데 밤에는 거의 고향이었던 거야. 밤에는 쓸모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차대대가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밤에 이동하기 취약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백준장이 그래? 그럼 밤에 한번 쉬어. 뭐 그렇게 됐다고. 어쨌든 그래서 평양으로 진군하는 시점에서는 그 1사단이 대동강을 제일 먼저 넘었대요. 참고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육군 3사단이 38선을 제일 먼저 넘은 걸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3사단은 지금도 그거를 되게 자연스러워하죠. 3사단 부대 이름이 백골이잖아요. 그 부대 막 그 해고 그려져 있고 음 그 저기 철원에 있는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래서 1950년 10월 19일에 평양을 점령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1사단하고 7사단이 같이 평양을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군이 대동강을 건너는 걸 애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백준장이 고향이 이쪽이잖아. 남포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젊은 시절 활동을 평양에서 해가지고 나는 수영을 여기 대동강에서 배웠다. 해가지고 이 대동강의 수심을 안다. 해가지고 1사단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강이 대동강이 어느 지점이 제일 그 건너기 제일 수월한지 수심이 어느 쪽이 제일 얕은지를 안 거야. 평양쪽을 그래서 1사단이 대동강을 겁나게 빨리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을 함락하고 김일성이 진무하던 그 방에 진무실에 제1사단 지휘소 평양지휘소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압록강까지 가는데 결국 그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하면서 12월 4일부로 평양지휘소는 철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시 후퇴를 했는데 1951년 3월 28일에 당시 제1군단장이었던 김백일 소장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어요. 당시는 군단장이 소장 편지였어요. 타단장이 준장이었고 응 그래가지고 4월에 백선엽 백선엽 준장이 1군단장으로 배정이 된 거야. 근데 준장계급의 군단장을 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소장계급장을 줘요. 별 하나 더 달아준 거야. 30대에 만 30세인데 정확히 만 30세에 소장을 달아버라요. 20대에 준장 달고 30대에 소장 달어. 근데 이 당시 3군단이 군단장인 유재흥이었거든요. 중공군 춘계 공세 이때 하도 지휘를 못해가지고 벤플리트라는 당시 미군의 장군 중 한 명이 군단을 해체시켜버려요. 그나마 1군단이 잘해줘가지고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1군단급 사령부는 해체를 겪지 않아요. 2군단하고 3군단은 해체되고 막 그랬거든. 음 어쨌든 그래서 당시 1군단이 동부전선 강원도 쪽을 맡았는데 방어선 유지를 성공을 하고 결국은 결국은 휴전시점에는 더 북쪽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화천 철원 응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 거기까지의 그 뭐냐 진부령 이북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설악산이 북이 38도 이북인데 설악산이 지금 우리가 음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된 거지. 지금 백두대간 중에서 태백산 맥주의기 중에서는 설악산이 제일 높잖아요. 금강산보다 더 높잖아. 음 뭐 어쨌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악산 대청봉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51년 7월부터 판문점 정전회담에 배석은 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전회담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정전회담은 실질적으로 미군 중공군 북한군 이렇게만 회담을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백선엽 백소장이 당시에 야정군 사령관급이니까 참가를 시키긴 했어요. 근데 발언권 안줬대. 안줬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백 야전전투 사령부가 창설이 돼. 진짜 그 백선엽에게 이름을 따가지고 군대 이름을 야전전투 사령부인데 백 야전전투 사령부로 만든 거야. 작전명령 216호 빨치산 토벌작전 작전명 뒤잡 뒤잡기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인천상륙작전 허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 북한으로 후퇴를 못했던 그 공산군이 남한에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산으로 들어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냐 빨치산 토벌작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산을 포위하고 지리산 외부 거점들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당을 색출을 해냈죠. 당시에 근데 오히려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의 광복궁까지 했었던 11사단장인 최닥신이 그 겸벽 청야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100명 중에 양민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했던 게 결국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백소장은 자신의 서명을 써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 사면장을 뿌려요. 공중에서 살포해버려. 후황자들한테는 죄를 묻지 않고 신변안정을 보장하겠다. 해가지고 뭐냐 저항한 사람들만 죽였지. 근데 사실 참 이게 좀 그래요. 그 부자가 일본군 출신이었던 유재은 같은 경우는요. 제주 4.3 사건에서 선무공작 작전으로 양민 희생을 최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제주 4.3 사건때요. 당시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 박사가 당시 조병옥이 그 이제 진압 그 경찰에 대한 그 총지휘권이 있는 자로서 또 책임이 있거든. 조병옥이 조병옥이 참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그 빨치산 토벌작전의 공로로 1952년 그 1월 12일에 그 중장으로 진급하게 돼요. 중장은 이제 별 3개죠. 그래서 이때 이제 토벌작전은 수도사단에 인계를 하고 전방에서 제2군단장 보직을 하면서 그 군단을 다시 창설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지리산을 포위해서 소탕을 한 다음에요. 지리산이 한동안 통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의 코스를 개척을 했던 사람이 당시 그 구례군 토지면에 있는 그 구례 동중학교 아마 선생님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구례 구례 학교 선생님들이 지리산 코스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당시 이제 그 뭐냐 야정 그 야정군 사령관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1952년 발췌개헌이 일어나게 되지 근데 이 발췌개헌 당시에요. 이종찬 장군이 계엄령을 거부를 해요. 당시 국방장관이 이기붕이었거든요. 당시 국방장관이 이기붕이었는데 그 신성보 잘리고 이기붕이 국방장관이었어요. 근데 이기붕의 지시를 거부를 해요. 음 제7대 육군 참모총장을 맡게 돼요. 육군 참모총장을 맡게 되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이때는 중장보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모총장이 별 4개잖아요. 그 지금은 1.3 야정군 사령관이 그 하나의 보직으로 통합이 됐고 그 작전사령관이죠. 거기도 음 어쨌든 지금 작전군 사령관이 2명 2명 편재인데 어쨌든 그 사령관이 사성이고 그 참모총장이 사성 합참의장이 사성 뭐 그러죠. 거다가 이제 1953년 1월 31일에 결국은 대장으로 진급하게 돼요. 이제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사성이고 당시 나이 만 32세 2개월 여러분 만 32세 포스타 달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보통 만 32세면 대위예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지금 만 32세면 대위예요. 소령도 못 달아. 소령도 못 다는 나이의 대장이야. 어쨌든 근데 사실 공정은 있어요. 전쟁 기간 중에 지휘를 했던 부대가 괴멸되거나 대패한 적이 없었고 총퇴각을 한 적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백 장군이 좀 미군하고 사이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군대의 위상을 올려줬냐면요. 당시 한국전쟁의 전후로 냉전구도가 이뤄졌잖아요. 처음엔 미국이 우리나라 군대를 한국전쟁 때요. 진짜 보잘것없는 민병대 취급을 했대요. 그랬는데 공산 블럭의 남하를 조지하는 동맹 세력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위상을 올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도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군대 가면 배우는 거 있어요. 군대 가면 정신교육 시간을 배우는 거 있어. 전략적 한미동맹 진짜 지겹도록 들었어. 전략적 한미동맹 그게 이 뭐냐 백장군 때문에 이렇게 생거야. 뭐 그러기는 해요. 응. 자 그러기는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이후 음 전쟁 이후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할게요.